4등의 1장 1절에서 8절까지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대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일시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주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갈보리산에서 주신 언약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오늘은 이어서 감남산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남산입니다 계속 산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언약을 주신 장소가 산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산이 나오는 겁니다 감남산 오늘 이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2021년도에 우리가 빈 곳을 살려라는 언약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빈 곳이 어딜까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언약을 좀 붙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후대예요 후대 우리에게는 TCK들이죠 특히나 청소년이라는 부분을 언약으로 주셨는데 지금 초등학생 5, 6학년 정도만 되면 다 청소년들입니다 그렇죠? 중고생만 청소년이 아니라 이미 초등학생들도 청소년에 속해요 얘들이 보금이 없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여러 가지 빈 현장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치유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정신병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치유를 알지 못하면 전도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의 정신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줄 답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2021년도에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을 현장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237나라입니다 사실 237나라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후대와 또 현장의 치유할 현장 그 현장이 237나라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아프리카에도 후대들이 방황하고 있고 많은 치유할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언약으로 딱 잡아야 됩니다 후대와 치유와 237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겨울에 우리의 아이가 산에 갔는데 길을 잃었다 그러면 오늘 해가 졌어요 내일 아침 되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체온으로 죽어버리죠 길을 잃어서 죽는 게 아니라 거기 있으면 저체온으로 죽는다 그러면 그걸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걸 찾으러 가는 부모의 마음을 가져라 이게 빈 곳을 향한 우리가 가질 마음입니다 언약을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붙잡으시고 내가 이 세 가지 빈 곳을 살려야 되겠다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감남산 했는데요 감남산 오늘 성경 읽은 본문에 4등의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이 나오죠 4등의 1장 1절에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걸 왜 주셨을까 왜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다른 걸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근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나이가 젊을 때는 모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닫게 되죠 이게 다가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젊을 때는 재미있는 것도 찾고 사람도 만나고 이것저것 하면서 살잖아요 그걸로 채우면서 삽니다 그게 내가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갔을 때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뭐가 나한테 필요하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때부터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영적인 공허함인데요 그걸 채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그게 드러나는 시간표가 온단 말이죠 그때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필요하지만 그때 그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 있으면 다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실이 우리 언약 아닙니까 이번 주가 성탄절이죠 여러분 성탄절이 뭐 하는 날입니까 우리 다민족분들 잘 기억하세요 성탄절이 뭐 하는 날입니까 성탄절이 할리데이입니까 할리데이 옛날에 미국에서는 해피 할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마라 해피 할리데이 해라 할리데이로 만들라고 이 사람들이 보금 없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금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할리데이 아닙니다 공휴일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크리스마스 날보다 훨씬 멋있는 날이잖아요 안 그래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그런데 25일 크리스마스는 뭐 하는 날입니까 이 장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해결 절대 안 되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 열린 날이에요 엄청난 날이죠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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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의 날 아닙니까 어제 제가 어떤 박사 유학생하고 달합방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크리스마스는 뜻이 크리스마스의 날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크리스마스 필요했는데 오늘 크리스마스 필요 없냐 12월 25일에만 크리스마스 필요하냐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다 1월 1일도 크리스마스고 1월 2일도 크리스마스고 1월 12월 25일만 크리스마스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게 4등의 1장 1절의 크리스도입니다 그리고 4등의 1장 3절 4등의 1장 3절은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이 1장 3절입니다 내용이 뭐죠? 크리스도 이름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성령 역사와 흑암 결박이잖아요 거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허락하시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임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했어요 오늘 내가 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결박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눈에 안 보이니까 좀 애매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간단해요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오늘 내가 일하러 가는 곳에 거기 가는데 나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네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그걸 누리면서 가면 성령이 그 자리에 역사하신다 그러면 흑암이 물러가게 되어있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 나라에 많아지면 그 나라의 흑암이 꺾이고 복음 없는 나라에 복음 있는 나라로 하나님 나라 임하는 나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충만 약속하셨죠 이 약속 잡고 제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서 내려왔다 그랬죠? 감람원에서 내려왔다 그랬죠 여러분 1장 3절에 감람산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죠 감람원에서 내려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감람산이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 내려와서 어디로 갔다 그랬죠? 마가의 다락방으로 내려가니 1장 14절에 모여서 아무것도 필요 없고 언약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이미 언약을 받았고 알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아니 거기 가면 죽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 안 난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이유가 많습니다 핑계가 많아요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와 원망 그런데 결론 난 사람들 특징이 어떻죠? 오늘 이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이유가 없어요 죽는데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결론 난 사람이에요 오늘 단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성격 더러워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내 성격 더러운 거 이제 아무 상관없으니까 더럽게 살자 그 말이 아니라 그걸 합리화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나 성격 더러운 거하고 결론 내리는 거하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성격 더러운데 결론 난 사람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 쓰세요 신기하죠 막 부딪히면서 쓰임을 받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어떤 신비주의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아직도 살아계시고 큰 교회 하시는 분인데 제가 어쩌다가 한 번 그분이 하는 메시지를 한 번 봤어요 그런데 메시지 시작할 때 탁 기도하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클 거예요 그 교회가 뭐라 기도하냐면 한 7, 80대 했어요 이 할아버지 목사님 그런데 뭐라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늘도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쓰임 받을 자격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써주니까 사용받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결론이 났잖아요 우리의 성격으로는 절대로 쓰임 못 받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결론을 내게 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쓰임 받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제가 목사잖아요 내가 왜 목사가 됐지? 이 생각을 또 한 번 해봤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가 사실은 저희 형님을 뵀을 뵀을 때 기도를 했대요 이 아이가 주의의 종으로 쓰임 받기에다가 나시린의 언약 기도를 한 거죠 기도했는데 저희 형님이 목사가 됐냐 지금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 저희 형님이 엄마의 기도를 뿌리치고 목사가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신을 안 받았고 나한테 왔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제가 생각했는데 제가 영어 이름이 다윗이잖아요 데이빗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윗 형들이 안 받았잖아요 못 받았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한테 온 게 아닌가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이 골랐잖아요 그걸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니다 형들 범선 아니다 사무엘 그 사람 아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사람이다 하나님이 골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르니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나를 골랐구나 골라가지고 뭐합니까 기름 부어버리잖아요 저도 기름 부음 당해가지고 지금 목사됐지 않습니까 아 그래 내 수준하고 상관없이 엄마가 기도했지만 그 기름방울이 나한테 튀었구나 하나님이 날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은혜로 결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골라가지고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고 두 번째 마가다락방에 왔잖아요 이제 사도행전 2장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시대에 한 번도 없었던 첫 성경 충만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거는 이미 예언된 겁니다 요헬서 2장 28절 말세에 물붙듯이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스가리아서 4장 6절 나의 신으로만 된다 이미 약속된 거죠 그 성령이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 언약이 성취된 자리예요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면 되냐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면 된다 내 수준하고 상관없이 그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최고의 기도 제목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약속하셨죠 성령 충만 받아라 이게 예수님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죠 응답도 나타나고 권능도 나타나고 땅끝까지 갈 만큼 능력이 나타난다 한마디로 증인이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성령 충만 누리는 길을 찾아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 할 것인가 여기서 모든 현장과 세상을 이기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것인가 마지막 기도 제목이고 다른 기도 제목 안 주셨잖아요 어떻게 누리죠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거예요 뭐죠?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 이걸 통해서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뭘 누려야 되냐 우리가 늘 얘기하고 얘기하는 거지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잘 와닿지 않는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눈에 안 보이는데 과학보다 더 과학적이에요 내 신분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나는 하늘 배경을 가진 자고 내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꺾인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게 1장 8절을 붙잡고 응답받은 사람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람산이라고 했는데 1장 1절 3절 8절 14절 그로 인해 4등의 2장의 성령의 충만함 그 언약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요 주님 하나님이 완벽한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라는 신앙생활의 방법을 주셨다면 내가 성령충만 받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충만 주세요 성령충만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는 게 오늘 말씀을 제대로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영원한 언약 아닙니까 이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 감람산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쓰임받을 자격이 안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지금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1장 1절 3절 8절 언약 붙잡고 성령충만 받는 예배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세계보고만 하는 경제가 되게 하시며 2, 3, 7 살리고 숨겨진 5천 종족 살려낸 일에 부족함 없는 경제가 되도록 은해 주시고 또 이에 헌신하고 또 드리는 모든 개인과 또 가정과 산업에 빛의 경제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감남산의 언약 붙잡고 138 속으로 들어가 날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 성령충만 얻기 원하는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우리 귀한 다민족들과 또 귀한 사역자들과 또 각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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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